나와 신밧대의 모험 제니아 칼로헤로플루, 마이크 케니글, 바실리스 셀리마스 그린, 길상효 옮긴, 시드북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는 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는 그 중에서 신밧대의 모험이 제일 좋았어요. 신밧대는 일곱 번이나 길을 떠나는데 그때마다 넓은 세상을 만나 모험을 겪어요. 와 부럽다. 내가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러울 게 따로 있지. 집도 돈도 다 잃어서 그런걸. 우리 집엔 내 방이 따로 있었어요. 방 안엔 침대, 깔개, 산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도 있는데 여태 멀쩡했어요. 또 독일 베를린에서 형이 보낸 엽서도 있고 동생이 그린 우리 가족 그림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형, 나, 동생. 그런데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자기만 너무 크게 그려놨거든요. 우리는 집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허겁지겁 들어오며 말했어요. 당장 짐 싸서 가자. 네? 왜요? 어디로요? 몰라. 가봐야 알아. 비 오면 어떡해요. 천둥 쓰잖아요. 천둥 아니야? 그럼 뭐해요? 복탄 소리야. 필요한 것만 얼른 챙겨. 거의 다 쳐들어왔다고. 나는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담았어요. 할아버지 시계, 형이 보낸 엽서, 동생이 그린 그림도요. 우리는 짐을 몽땅 수레에 실었어요. 가방, 깔개, 염소 세 마리까지요. 그리고 부리나케 집을 나와 큰 길을 가로질렀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뒤돌아봤다간 거기서부터가 저승길이야. 우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는 곳곳마다 문과 창문이 떨어져 나간 집들은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불길과 연기 속을 내달렸어요. 아이들이 우러댔어요. 이게 내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신밧대의 모험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도시만큼 드넓은 곳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지내고 있었어요. 깔개를 펴고 누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쪽을 보면 산, 저쪽을 보면 사막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슈? 독일 베를린이요. 큰아들이 먼저 가있습죠. 나즈, 그 엽서 읽어드려라. 아빠가 내게 말했어요. 나는 엽서를 꺼내 읽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일자리도 널렸고요. 좋은 직장에 좋은 집까지 얻었어요. 돈은 얼마나 있고? 아저씨가 물었어요. 아빠가 돈 뭉치를 보이자 아저씨가 또 물었어요. 이걸로 내 식구 전부? 네, 전부요. 꿈도 크시네. 그러자 아빠가 내게 말했어요. 나즈, 가서 물 좀 떠올래? 내가 물을 가져오자 아빠가 말했어요. 얘기가 잘 됐다. 염소를 팔기로 했어. 여기서 기다리다가 버스 오면 얼른 타라. 나만요? 일단 타. 우리는 잠깐 볼일 보고 올 테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어디론가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곧 버스가 와서 사람들을 태웠어요. 기사 아저씨가 날 보며 물었어요. 얘, 안 타냐? 나는 버스에 올라 어떤 여자의 옆에 앉았어요. 기사 아저씨가 시동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엄마, 아빠가 아직 안 탔어요. 돈도 다 냈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쳤어요. 네 것만 냈어. 제 것만요? 그래, 네 것만.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엄마, 아빠가 보였어요. 길가에 서서 내게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밖이 잘 보이지 않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하지만 버스가 모퉁이를 도는 바람에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나만 떠나고 있었어요. 드넓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신바뚜처럼요. 나는 이게 꿈이고 이 버스는 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름이 뭐니? 여자애가 물었어요. 내 이름? 누구 이름이겠니, 멍청아? 신바뚜. 배 타는 신바뚜? 바다에 못 가봤어. 난 가봤는데 우리 아빠 요트 타고 그럼 넌 양치는 신바뚜니? 아휴, 꿀있네. 양 말고 염소 길렀어. 근데 나 보내주느라 엄마, 아빠가 다 팔아버렸어. 어디 가는데? 베를린. 형이 거기 살아. 나도 거기 가는데? 삼촌한테. 나는 크리샤야.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달리는 끝없는 사막이 내 두 번째 여행길이었어요. 밤이면 사막을 내다보며 바다라고 상상했어요. 신바뚜도 그랬어요. 섬 위를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고래 등 위였어요.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막막한 여행이었어요. 내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버스만 타고 달렸어요. 그 안에서 자다 깨고 자다 깨면서요. 크리샤는 가끔씩 울다가 깨기도 했어요. 보나마나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얘기 하나 해줘, 신바뚜. 크리샤가 그럴 때면 나는 신바뚜의 모험을 들려줬어요. 다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말에 모두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기가 베를린이에요? 내가 물었어요. 어딜 봐서 베를린 같으냐? 멍청한 놈. 그럼 베를린은 어떻게 가요? 할 게 뭐냐? 나야 내 할 일 다 했는데. 보이는 건 온통 눈 덮인 높은 산이었어요. 크리샤가 누군가를 부르자 양치기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우리를 산 너머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있는 대로 껴입어. 산에 올라가면 엄청 춥다. 늑대도 있어. 총 들고 지키는 군인도 있고.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죠? 돈 주면. 아빠가 안 드렸어요? 못 받았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국경을 넘니 신바뚜? 양탄자 타고 가게? 크리샤가 톡 쏘고는 아저씨에게 돈을 건넸어요. 아저씨가 돈을 세워보고는 크리샤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네 오빠까진 못 데려간다. 얘 우리 오빠 아니에요. 돈은 그게 전부고요. 그럼 얘는 놓고 갈 수밖에. 미안 신바뚜. 그러고는 크리샤가 양치기 아저씨를 뒤따랐어요. 나는 해가 저물도록 우드컨이 서 있었어요. 산을 오르며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바보처럼. 양 몇 마리가 나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바뚜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됐어요. 두 사람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험한 산은 두렵지 않았어요. 산골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게다가 눈이 쌓였다면 발자국도 보일 테고요. 나는 두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눈밭이 시작되는 곳에 다다른 건 해가 진 뒤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달이 떴거든요. 눈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드러났어요. 양치기 아저씨가 했던 말 중 하나는 맞았어요. 산 위는 추웠어요. 엄청! 두 사람은 봉우리 사이에 골짜기를 향해 쉬지 않고 산을 올랐어요. 나는 또렷이 난 길로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양이나 염소가 다니는 길이 틀림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발걸음이 정말 날랬어요. 나는 한 번씩 발자국을 놓치는 바람에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어요. 꼭대기에 다다를 무렵엔 달마저 졌어요. 주위는 캄캄했지만 멀리 산 아래에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나 도시 같았어요. 제법 가까이에 불빛이 몇 개 있었는데 움직이는 걸 보니 국경수비대 같았어요.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나는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일어나서 찾아보니 발자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국경수비대였어요. 그와 동시에 사나한 울부짖음도요. 늑대가 틀림없었어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내달리다가 크리샤와 부딪혔어요. 양치기 아저씨는? 내가 물었어요. 총소리 나자마자 도망갔어. 나만 들고. 비탈을 헛디디며 내려가던 우리는 우뚝 멈췄어요. 늑대가 버티고 선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뛰어! 내가 말했어요. 못하겠어! 크리샤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덮치는 순간 나는 가방으로 놈의 주둥이를 내리찍었어요. 그리고 크리샤와 함께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우리는 골짜기를 향해 밤새 걷다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어요. 아침에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할아버지 시계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크리샤가 웃었는데 나는 조금 속상했어요. 우리는 또다시 걸어서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여행이 막을 내렸어요. 도착한 곳은 그 어디보다 크고 소란스러웠어요. 모퉁이를 돌자 항구가 나타났어요. 저것 봐 크리샤! 바다야! 그래서! 나 바다 처음 봐. 정말 멋지지 않아? 아니! 저걸 건너야 하는데 멋지다고? 걸어서 건널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널래? 모르겠어. 신바트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아! 신바트도 뱀이 득실득실한 골짜기에 갇힌 적이 있는데 엄청 큰 새의 발에 자기 몸을 묶고 탈출했어. 여기에 그런 새가 있겠어? 없지. 근데 뭐라도 나타날 거야. 그러는 우리를 빤히 보던 아저씨가 물었어요. 얘들아! 혹시 길 잃어버렸냐? 아니요! 부모님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샤가 말했어요. 거짓말하면 못쓰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런 대도시에서 사람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 날 만났으니 복받은 줄 알아, 라 녀석들아. 내 말만 들어봐라. 자다가도 떡이 나오지.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크리샤가 아저씨의 다리를 걷어차며 외쳤어요. 신바트! 뛰어! 왜 하필 그쪽으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모퉁이를 돌자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 거예요. 벽돌 다음에 난 문 앞에 또 다른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어딜 그렇게 급히 대가니? 아저씨가 물었어요. 저쪽에서 누가 우릴 잡으려고 해요. 세상에! 그럼 못된 인간을 봤나. 얼른 들어와라. 안을 들여다보니 스무 명쯤 되는 사람들이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어요. 마침 여기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잠깐씩 받아주는 데지 뭐냐. 어디 가는 길이니? 영국? 독일? 어디가 됐든 상관없다만. 지낼 데가 없다고? 여권도 돈도? 그럴 것 같더라니. 내가 모른 채 할 수가 없네. 옷 만드는 일 좀 배우다 가면 어떠냐. 지낼 때도 찾아주고 품삭도 줄 건데.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금세 모을 거다.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수밖에요. 우리는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품삭스를 달라고 하자. 아저씨가 돈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이게 약속한 돈인데 이만큼은 집세로 빼고 준다. 이만큼은 일자리 내준 대가로 빼고. 또 이만큼은 너희를 그 끔찍한 전쟁터로 못 돌려보내게 데리고 있는 비용으로 빼고. 그런 게 어딨어요? 크리샤가 말했어요. 어딨긴. 싫으면 나가. 그러고는 아저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싫으면 나가라니.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닥치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지내는 날들이 바로 네 번째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2년 동안 일했어요. 쥐꼬리만한 품삭스를 받고서요. 줄인 배를 움켜주며 바닷가를 거닐며 베를린의 모습을 그리며 그 시간을 견뎠어요. 어느 날 크리샤가 옷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팔을 넣을 수 없게 소매를 다 박아버린 거예요. 왜 이래? 미쳤어? 괜찮아. 다 생각이 있어. 크리샤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 옷을 보고 펄펄 뛰더니 나를 끌어다 두들겨 팼어요. 제발, 제발 내쫓지 마세요. 네? 갈 데가 없어요. 뭘 해서 먹고 살라고요? 나는 싹싹 빌었어요. 당장 나가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소리치는 아저씨의 어깨 너머로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크리샤가 보였어요. 나가자 신받듯! 내 손을 끌고 나온 크리샤가 다시 말했어요. 뛰어! 왜? 금고 털었어! 뭐? 사무실에 있는 돈 다 들고 나왔다고! 우리는 항구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항구는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더니 고무배를 보여줬어요. 이런 배로는 안 돼! 크리샤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배를 찾아 선장에게 돈을 몽땅 건넸어요. 다섯 번째이자 진짜 여행이 시작이었어요. 제대로 된 배를 탔으니까요. 신받듯처럼요. 선장은 우리더러 선실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해양 경찰에게 들켰다가는 고향으로 쫓겨갈 거라면서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 선실은 캄캄한 데다 냄새까지 지독했어요.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크리샤가 말했어요. 그럼 갑판에 나가 있자. 바다 보면서. 좋겠지? 넌 바다에 많이 가봤다면서. 요트도 있고. 요트 없었어. 우리 아빠 양치기였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빠는 도망도 안 가고 우리 집 밑에 굴을 팠어. 그리고 가진 돈 전부랑 나를 거기에 숨겼어. 양들까지. 여기처럼 좁아 터진 캄캄한 굴속에.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걸 못 견뎌. 양 냄새도. 그리고 군인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말 못해. 말 못해. 우리는 갑판에 나와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이내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고 폭풍까지 몰아쳤어요. 말 그대로 신밧대의 모험이었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출렁이는 배를 꽉 붙들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선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폭풍우 속에서 간신히 귀를 기울여 보니 선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었어요.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봤다가는 자기를 붙잡아 갈 거라고요. 싫어요. 캄캄한 데는 못 가요. 크리샤가 말했어요. 그러자 선장이 크리샤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크리샤를 잡아 끌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크리샤는 비명 한 마디 못 지르고 바다로 떨어져 파도에 휩쓸려 버렸어요. 나도 곧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숨을 참고 찾아봤지만 크리샤는 보이지 않았어요. 크리샤! 크리샤! 목이 터져라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바닷물까지 잔뜩 들이켜서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손에서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그 가방이 파도를 타고 미친 듯이 널뛰었어요. 마침 널판지가 떠 있길래 그걸 붙들고 버텼어요. 크리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영은 할 줄 아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배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선장은 뱃머리를 돌려 멀어져 갔어요. 나는 또다시 혼자였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물속에 얼마나 있었는지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물밖으로 건져낸 것만 기억나요. 크리샤! 어디 있니? 크리샤! 두 사람은 울부짖는 나를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어요. 내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도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고향으로 쫓겨가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두 사람에게 널빤지를 보여줬어요. 신바트도 그랬거든요. 배가 난파하자 나무조각을 붙들고 버텼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값비싼 배따냥 나무였던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널빤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가방을 지니고 있었는데 안은 몽땅 젖어 있었어요. 동생이 그린 그림까지요. 물감이 번져서 우리 가족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다행히 비닐에 넣은 엽서에는 주소가 남아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을 것과 물을 내줬어요.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옷도요. 몸이 나을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늦어서 미안해요. 물고기 잡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좋은 분들이에요. 꼭 엄마 아빠처럼요. 하지만 보낼 줄을 몰라서 결국 버리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따듯이 보살펴 주었는데 어쩐지 그 눈빛에서는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다 알아요. 무슨 사연인지 무슨 사연인지 자식이 없어서 저를 입양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눌러앉을 순 없어요. 나는 가방을 챙기고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두 사람이 그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요. 나는 또 길을 나섰어요. 여섯 번째 여행에선 별게 없었어요. 양을 실은 화물기차를 타고 가다가 가루비누를 실은 화물트럭으로 갈아탔어요. 도착한 곳은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된 곳처럼 수많은 천막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바람은 안 불었지만 쉴 새 없이 비가 내렸어요. 바닥이 온통 진창과 엉덩이였어요.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떤 천막 안에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가 들려왔어요. 다가가서 엿보려는 순간 누군가가 안에서 말했어요. 다 적겠네. 어서 들어와라. 엄마, 아빠, 아들인 새 식구가 나를 맞았어요. 어디 가니? 독일 베를린이요. 입국 서류는 있고 형이 보낸 엽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는 안 돼. 제대로 된 서류가 있어야지. 천막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조금 있다가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랑 같이 가자. 서류에 아들이 둘이라고 썼으니 누가 이름 물어보면 아미르라고 하고. 이튿날 아침 우리 넷은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무사히 국경을 넘었어요. 이게 내 일곱 번째 여행이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해 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 왔어! 형 동생 나즈! 많이 컸네. 문을 열고 나온 형이 말했어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방에 들어갔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찬장, 난로,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산은 보이지 않았어요. 벽돌단 뿐이었어요. 이런 데서 살아? 지금은 엽서에는 아주 좋은 데 산다고 썼잖아. 좋은 데서 일하고. 그럼 뭐라고 쓰냐? 짐이나 풀어. 풀 것도 없어. 오다가 다 잃어버렸어. 이튿날부터 나는 형을 따라 세차장에서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차에 탄 사람들은 창문을 꼭꼭 닫은 채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세차를 하고 있었어요. 안이 보이지 않는 짙은 유리창이 달린 차였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돈을 내려고 창문을 여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애가 얼핏 보였어요. 나는 한눈에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크리샤! 하지만 그 애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창문이 닫히며 우리 둘을 갈라놓았고 차도 곧 떠났어요. 그 애가 맞아요. 크리샤였어요. 살아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세차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날 밤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드디어 딴 세상에 도착했어요. 천국 같은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는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형이랑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즈 아 acompan해줘요. iks 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s 감사합니다.